며칠간에 얘기 안 하셨나? 누가 나한테 이제 와서 어? 장성규 씨... 이러는 거야? 아 네 안녕하세요. 왜 했는데? 아 저 나의 해방일지 손석구입니다. 같은 술집에 계셨던 거지. 아 손에 인스타 올라왔구나. 맞아 맞아 그때. 그리고 나서 DM을 보냈어 손석구에 올게. 저희 찍은 사진 이건데 제가 업로드해도 될까요?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읽으시는 거야. 난 할 만큼 했다. 허락 안 받고 올렸어. 그때 우리 워커맨 나왔을 때 나한테 선배님이라고 그러셨잖아. 근데 놀라운 거 알아? 빠른 83이래. 형인 게 반전이야. 같은 84이면 친구라고 하실 거야. 친구인 것도 반전 아니야.